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 동영상을 보라고 말씀을 들은 환자분들만 보시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발목 인데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오른쪽 뼈 모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뼈, 여기를 내과라고 하고요. 안쪽 복숭뼈죠. 여기를 외과라고 합니다. 바깥쪽 복숭뼈. 그래서 이 두 개의 뼈가 부러지면 양부가 걷었대요. 안내반송이 나와서 잠깐 멈췄다 다시 전합니다. 여기가 안쪽 복숭뼈가 부러진 분들이에요. 대개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환자분들이 발목이 이렇게 안으로 접질러서 이렇게 꺾이거든요. 잠시만요. 다시 발목입니다. 발모양인데요. 대개 뒤꿈치가 안으로 접질러서 이렇게 꺾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접질러서 발목이 돌아가는 게 대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잘못 접질러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이는 분들이 있어요. 바깥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돌아가거나 그냥 바깥쪽으로만 꺾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측복숭뼈. 이쪽이죠. 안쪽. 내측복숭뼈. 내과. 골절만 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질러서 이렇게 접질러서 안으로 접질러서 안으로 이렇게 접질러서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만 딱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수술을 합니다. 왜냐면 수술을 하지 않고 좀 어긋나서 붙으면 발목에 나중에 외상성 관절염이라는 게 와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나사못이나 아니면 금속 쇠침. 철사침 같은 걸로 이제 박아서 고정을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좀 심하신 분들과 골다공증이 없으신 분들과 치료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골다공증이 없고 발목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질렀는데 확 돌아간 건 아니고 접질러서 안쪽 복숭병만 뚝 부러진 그런 분들. 그런데 골다공증은 없는 분들한테 이제 해당되는 예약입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하면 그런 분들은 되게 이제 튼튼하게 발목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되게 수술하고 반기부스나 아니면 통기부스를 하고 바로 살살 걸으셔도 돼요. 살살 걷는다는 거는 본인의 체중의 한 50%에서 한 80% 정도 얘기가 정도면 되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체중의 50% 80% 살살 걷는 게 어떤가 하는 의미는 제가 이제 동영상에 보면 목발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다 자상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반기부스나 통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은 체중의 50%에서 한 80% 정도 사이에 체중을 딛고 살살 디디셔도 됩니다. 그래서 골절에 따라서 반기부스로 한 4주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반기부스를 일단 해놓은 다음에 한 1주 정도 있다가 붓기가 빠져서 통기부스를 추가로 한 3주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삼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뼈가 얼마나 단순하게 부러졌나 튼튼하게 고정이 됐나 그리고 고래질, 즉 골다공증이 심하냐 약하냐 아니면 골다공증이 없이 튼튼하냐 뼈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튼튼하게 골다공증도 거의 없고 어느 정도 튼튼하게 고정됐으니까 수술하고 반기부스한 상태에서 붓기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체중의 50%에서 80% 정도 살살 걸어도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께 이 동영상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났네. 그럼 붓기가 빠지네. 그러면 이거는 환자의 그 다음부터는 선택권을 드리는데요. 반기부스로 3주 정도 더 하기도 하고 통기부스를 하기도 합니다. 차이는 뭐냐면 반기부스를 하면 어쨌든 저녁에 풀르고 발목도 운동하고 발가락도 운동하고 풀르고 주무실 수가 있어요. 통기부스를 하면 그렇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러면 반기부스가 더 편하지 않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기부스는 고정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디딜 때 본인 스스로가 자꾸 더 조심하게 돼요. 통기부스는 발목이 안 돌아가요. 이런 게 전혀 없으면 통기부스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하기 때문에 좀 더 걸을 때 편하게 걸을 수가 있어요. 저녁에는 반기부스는 풀러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통기부스는 저녁에는 풀러놓을 수는 없지만 걸을 때 좀 더 편하게 튼튼하게 걸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기부스를 유지하던 통기부스를 유지하던 물론 보조기도 있고요.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한 4주 정도까지는 유지하시는 게 낫고 다시 말씀드리면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까지는 살살 걸으셔야 돼요. 체중의 50%에서 80% 정도까지. 그런데 수술하고 일주일이 지났네. 붓기가 많이 빠지면 수술하고 여러 정도 지났네. 그러면 통기부스를 하시든 반기부스를 하시든 상관없이 그냥 일반 체중 부하, 본인이 그냥 걷는, 목발 없이 걷는 정도의 체중 부하는 하셔도 돼요. 그리고 수술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이 지났네. 그럼 통기부스군, 반기부스군은 풀으실 거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걸으셔도 됩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불안하시기 때문에 목발을 짖어요. 이제 딛는데 딛는데 딛어도 발을 살짝 살살이라도 딛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목발을 양쪽에 하실 필요 없어요. 목발을 양쪽에 하는 거는 한쪽 발을 딛으면 안 되는 분들이 외발로만 딛어야 되기 때문에 목발을 양쪽으로 하시는 거고요. 한쪽 발을 조금이라도 딛어도 되는 분들은 외발, 목발, 외목발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한쪽에다가. 자, 오른발을 부러줬어요. 오른발을 살살 딛어야 돼요. 그럼 목발은 왼쪽에다 하시는 거에요. 오른쪽에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한쪽 발을 다쳤는데 같은 쪽에다가 목발을 대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거고 오른발을 다치셨는데 오른발을 살살 딛어도 돼. 그러면 목발을 왼쪽에다 하는 겁니다. 이건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불안하시면 그렇게 외목발을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수술하고 한 달이 경과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목발 없이도 걸으셔도 됩니다. 가벼운 조깅 같은 경우는 수술 1일 기준으로 보통 한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지나면 가벼운 조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3개월 지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어느 정도 붙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걸는 게 낫고요. 그러고 나서 외래에 다진 시다가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봐서 CT도 찍으실 수가 있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보통 짧게는 4개월 보통 6개월 그 사이에 불편하시면 이 금속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금속은 제거는 대부분의 수술 환자들이 저한테 수술을 받는 분들은 다 이쪽 다리만 수술하는 쪽 다리만 마취하고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전신 마취나 허리 마취를 안 하시고 금속 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뺄면은 본인이 약간 통증을 잡으실 수 있으면 입원 안 하고서나 여기만 국소마취해서 빼셔도 돼요. 근데 나는 아유 나는 그냥 편하게 할래 그러면 이 골절 수술을 했던 것처럼 입원하셔서 여기 다리 이쪽 다리만 마취하시고 수술하시면 되는데 보통 저녁에 입원하셔서 그 다음날 수술하시고 그 다음날 퇴원하십니다. 그냥 걸어서 퇴원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속 핀을 뽑은 데는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압박을 지그시 압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혈정이 고이면 통증이 좀 무려갈 수도 있고 핏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압박을 압박붕대로 압박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하냐면 상대방하고 가볍게 악수할 수 있을 정도의 압력으로 살살 누르는 정도의 압력으로 압박을 해주시면 안에 피도 안고이고 상체도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안쪽 뇌측 복숭뼈 뇌측 복숭뼈에 단순하게 골절이 있는데 골다공증도 심하지 않고 그냥 골절도 단순하고 그리고 고정도 튼튼하게 되신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설명에 대한 녹화고요. 그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반기부스가 됐든 통기부스가 됐든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까지는 살살 체중형 50%에서 80% 걸으시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시면 반기부스가 됐든 통기부스가 됐든 유지하시면서 그냥 정상 걸음 하셔도 되는데 불편하시면 외발 목발을 하고 걸으시면 되는데 목발은 아픈 쪽에다 하는 게 아니라 안 아픈 쪽에다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반기부스든 통기부스든 다 풀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뼈가 정상적으로 아물면 보통 그냥 3개월 정도 지나면 조깅 가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속은 4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금속은 제거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기부스를 하든 안 하든 환자분들은 발가락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발가락을 발가락은 다치지도 않는데요. 발가락 운동을 하라고 하냐 발가락 운동을 하셔야 나중에 발목 운동이 이 운동이 쉽게 돼요. 발가락 운동은 이렇게 딱 보시면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쉬고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쉬고 이거는 다치고 나서부터 수술 직후부터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10번 저녁에 10번 세 개 아셨죠? 그 다음에 기부스를 풀고 나시면 발목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또는 아프게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아프게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그리고 발목 살살 돌리게 이거는 반기부스 할 때는 반기부스 할 때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기부스 풀르고 나셔 동기부스 하신 분들은 기부스 풀르고 나서 이 운동을 하셔야지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발이 이제 정상 발가락도 그렇고 발목도 그렇고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지 나중에 회복이 빠릅니다. 여기까지가 발목 관절 뇌측 뇌과 안쪽 복숭뼈 같은 말이죠. 방절해신 분들의 수술 후 치료 및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 영상을 보라고 말씀드린 환자분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